이 탄소 입자를 이용해서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3개에서 7재로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서 그동안 해외로 원정치료 떠나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지만 높은 치료비용이 부담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복잡한 전자장치들이 철길처럼 얽혀 3층 건물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까지 3천억을 들여 만들어진 중입자 치료센터입니다. 60대 전립선 암 환자가 치료되어 눕자 의료진들이 중입자를 발사합니다. 2분 만에 1회 치료가 끝났고 3주 동안 11번을 더 받게 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에 도달할 때까지 정상 조직도 함께 파괴합니다. 그러나 입자 방식은 암세포에 도달한 뒤 방사선을 내뿜어 암세포 주변만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입자 방식 가운데 가장 최신 버전이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수소보다 12배 무거운 탄소의 방식입니다. 탄소 입자를 사용하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립선 암, 간암, 췌장암, 폐암, 두경부암 등 많은 암을 치료할 수 있지만 주변에 전이 됐거나 혈액암 등은 안 됩니다. 치료 대상자가 아직 적어 축적된 결과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췌장암의 2년 국소재열과 생존률 각각 83%, 53%, 재발성 직장암의 5년 국소재열과 생존률은 88%, 59%인데 기존 치료보다 2배 정도 높은 겁니다. 치료 비용은 5천만 원.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 비용은 5천만 원. tes스픈는 대비 아래, 지그 경Э näch자 변더의 의미기기기기기기 기로 서동생 밤 폭우버스 해시 방식이 보병화 바뀌는 곳, 선호 safetyría 기가 강력한 것 scenarios voters 학증을 살 Tucum anyups 이삘 데는 carn생들' Fernández 무선 수 Dahe, fold partis 정